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J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김태칸 본 계정에 500만 루치 카드를 도전해볼 겁니다 오늘은 꼭 뜰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진짜 오늘은 안 뜰 수가 없다 왜냐 여러분들 기대하십 하십시오 개수가 무려 334개입니다 와 300개 이상을 까는데 이거는 진짜 안 뜰 일이 없다 솔직히 500만 루치 카드 무조건 따야 돼 이건 진짜로 까는 데만 시간 오지게 걸릴 텐데 아무튼 저희는 500만 루치 카드를 뽑기 위해서 깔 겁니다 500만 루치 카드가 500만 루치 카드라 적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10만 루치 카드 19장 있고요 이것만 해도 190만 원이고 자 500만 루치 카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리려고 자 500만 루치 카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500만 루치 카드 보이십니까 이렇게 500만 루치가 이게 뜹니다 500만 루치 카드가 이거를 뽑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대박이에요 그냥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뽑아볼까 합니다 예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물부터 바치자 얘들아 골드 상자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골드 상자 앞전에 200개 까는 거 봤죠 여러분 유튜브에 골드 상자는 진짜 창렬이고 그나마 나은 게 실버 상자야 실버 상자에서 루치 카드가 좀 많이 뜨더라고 그래도 자 실버 상자 그러면 334개 한번 500만 루치 카드 지금부터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가자 과연 뜰까 일단 루치 카드만 좀 많이 떴으면 좋겠다 일단 루치 카드 안 뜨고 있습니다 카트라이더 100개 고맙다 자 1코인 떴고요 장난? 일단 루치 카드는 한 개도 안 떴어요 레드 플랜트 상자 두 개 아 그리고 잠깐만 타임 이것도 보여드려야 돼 지금 현재 제가 보너스 카드는 100%짜리 기준으로 341일 루치 카드는 100%짜리 501일에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과연 며칠이 될지도 궁금하네요 가보자 뚱이니님 한 개 고맙습니다 자 루치가 얼마나 떴지 한번 보자 아 근데 500만 루치 뜰까 과연 334개 깠는데 솔직히 한 개는 떠져야 된다 인정? 자 일단 1만 루치 카드 한 개 떴습니다 1만 루치 카드 한 개 1만 루치 카드 한 개 떴고요 일단 아 제발 떠라 제발 500만 루치 카드 제발 제발 100만 루치 카드라도 떴으면 좋겠다 아 테카니온 루치가 지금 600만 원 없는데 500만 원 짜리 떠도 못 쓰지 않냐고? 괜찮아 파츠 차 다 갈면 금방 써 600만 원 루치 있지 그거 그래서 레전드 카트 바디 갈고 파츠 갈면은 500만 루치 600만 루치 금방 써요 근데 제가 왜 루치 카드를 뽑냐면 레전드 카트 바디 1000대를 모아가지고 갈 거라서 루치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루치 카드 한 방에 500만 루치 받으려고 자 일단 지금 벌써 34개를 깠는데 일단 1만 루치 한 개밖에 안 떴어요 와 이게 진짜 빡셉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1만 루치 한 개 더 떴어요 자 두 개 1만 루치 카드 두 개 과연 5만 루치 뛸려나? 아 근데 뭔가 지금 좀 빌이 안 좋은데? 실버 플랜트 이번 태 별로인 것 같은데 패스하고 다시 갈까? 아 잠깐 루치 일단 잘 뜨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3개 일단 1만 루치 카드 3개 뽑았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실버 상자에서 루치 카드만 필요해요 다른 건 사실 필요 없고 290개에서 한번 스탑하자고 제가 일단 루치 카드 잘 뜨는데 일단 280까지 만약에 루치 카드 한 개도 안 뜨면 패스하고 다시 갈자 패스하기 오지게 나오죠 280에서 한번 스탑하고 다시 까보자 패스하고 자 여기서 다시 가자 뭔가 필이다 이번에 뭔가 각이다 제발 제발 500만 루치 카드 1만 루치 한 개 또 일단 4개 1만 루치 4개 아 근데 실버 상자에서 500 500 코인도 뜹니까? 혹시? 실버 상자에서 500 코인도 떠? 형들 500 코인 뜬다는데 자 보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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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골드 상자에서 200개 깠는데 앞전에 마리오 형님 아이디로 코인 10코인까지 밖에 안 뜨던데 1만 루치 5개 뽑았습니다 현재 방금 좀 전에 한 개 떴구요 코인은 근데 기대하면 안돼 어 상자는 루치 뽑으려고 상자 까는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IP 카드나 루치 카드나 IP 카드 또는 루치 카드 뽑으려고 까는거지 개똥이야 개똥이야 저거 자 오늘은 김태칸 본계정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요한거는 이거 김태칸 본계정이고 제 계정이에요 레드플랜트 2개 자 제발 500만 루치 야 진짜 330개 깐는데 하나 떠져야된다 일단 1만 루치 6개구요 1만 루치 카드 6개 흠 흠 흠 흠 흠 야 3에 3에서 자기 깐는데 진짜 1개는 떠져야된다 진짜 야 5만 루치 카드 진짜 1개만 뽑자 2개 필요없다 1개만 1개만 5만 루치 뜯자 제발 1만 루치 또 1개 자 1만 루치 7개입니다 현재 8개 자 1만 루치 8개 8개 어 잘 뜨고있어 잘 뜨고있어 좋아좋아 아 스포 하지말라고 쏘리 스포 안할게 자 1만 루치 카드 일단 현재 8개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9개째 지금 뭔가 잘 뜨고있어 뭔가 이번에 각이야 이거 진짜 뭔가 500만 루치 카드 뜰거같애 진짜 뭔가 삐려왔어 진짜로 간다 이거 제발제발 10개째 자 1만 루치 카드 10개짭니다 님들 어우씨 흥분된다 갑자기 제발제발제발 제발 제발 229개 나왔습니다 제발 유화가 안되길 유화가 안되길 제발 유화가 되길 제발 유화가 됐으면 좋겠다 자 일단은 필살기 이런것도 많이 뜨고있구요 근데 난 필살기 이런거 필요없어 무조건 루치 카드만 많이 떴으면 좋겠다 레전드 그 아 그 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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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바디 갈아가지고 레전드 카트바디를 갈아서 레어 파츠를 뽑아야되서 루치 카드 많이 떠야되 로버트테칸님 1개 감사합니다 압성보고자 1개 1만 루치 11개째 아 진짜 뭔가 뜰필인데 지금 루치 카드가 존나 많이 뜨고있어 진짜로 아 제발 500만 루치 카드 1개만 진짜 제발 아니 100만이라도 뜨자 진짜 100만 루치 카드라도 하나 뜨자 제발 합성 부호자물쇠 근데 만론찌밖에 안나오냐 계속 210개 남았습니다 아직 그래도 괜찮아요 제발 가자 1만 루치 아 깨비 자 12개 1만 루치 카드 12개 떠서 지금 12만원 얻었어요 일단 130개 정도 까가지고 12만 얻었고 13만원째 13개째 근데 루치 카드가 지금 뭔가 좀 잘 뜨고있어서 아 1에다가 어 공 2개만 더 붙여서 100만이라도 좀 뜨자 제발 유바하기 싫다 유하하자 유하 유하가 되길 근데 쉽게 안떠 이게 500만 루치 카드 뽑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러분들 뜨신 분들은 진짜 축하드려요 김태간 봉계정이기 때문에 이거 500만 루치 카드 뜨면 바로 하이패스로 테카니 루치 1300만원 된다 지금 대략 루치 테카니가 지금 한 800만원 정도 있거든요 다해서 루치 카드까지 포함해서 860만원 있구나 루치 한 860만원 있으니까 500만원 뜨면 1360만원 정도 되겠다 합성 보호 자물쇠 와 진짜 안뜨긴 안뜬다 과연 알피 100% 카드 3일 합성 보호 자물쇠 보호 자물쇠도 진짜 많이 없겠네 제발 와 개수가 왜이렇게 빨리 줄어드냐 얘들아 간절하면 이루어지리라 간절하면 이루어지리라 간절하면 이루어지리라 제발 믿음을 의심치 말라 아 갑자기 루치 카드가 안뜬다 흠 지금 500만 루치 카드 뽑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저도 100만 루치 카드 하나 뽑아봤어요 500만은 한 번도 못봤어 나도 150개에서 한번 패스해라고? 야 150개에서 한번 패스할까? 강찌반 마이룸을 사면 잘 뜬다고? 150개에서 한번 패스할까? 아 아니야 아이들아 이거 패스하지 말자 빠꾸없이 가자 뭔가 뜰거 같다 진짜 14개째 1만 루치 카드 14개 아니야 남자는 직진이야 얘들아 패스하지 말자 이거 패스한다고 뜨는게 아니다 얘들아 진짜 이거 그냥 올인하자 올인 올인 가자 올인 14개 1만 루치 카드 14개 우리 앞에 패스 많이 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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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가 그대로가 패스하지 말자 그냥 남자는 패스 없다 빠꾸 없다 직진이다 제발 남자는 빠꾸라고? 갑자기 후쿠각이냐고 잠깐만 자물쇠 존나 많이 뜨네 아 500만 루치 안되네 아 이거 끝나고 얘기해줄게 형이 확인했어 와 잠깐 135개 남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10개 까서 500만 루치 카드 뜬 사람도 있어요 10개 까서 500만 루치 카드 뜬 사람도 있는데 아 1번 패스 해야되나 진짜 불안하다 아 진짜 안뜨네 이거 이렇게 많이 깠는데 이렇게 많이 깠는데 와 이렇게 많이 깠는데 진짜 안뜬다고 미쳤다 패스하메라구요 110에 패스할까 110에 패스하자 110에 알았어 아 진짜 근데 110에 패스할게요 알아서 강찌바 마이룸에서 한번 가볼게 기다려봐 찌바가 아까 30개 한 40개 많이 지원해줬으니까 자 1만 루치짜리 15개 떴습니다 시마인 강찌바 마이룸에서 까라고 자 일단 루치 카드 몇개죠? 1만 루치 카드 15개네 어 15개 뽑은 개수 그대로네요 15만원 아 근데 진짜 안뜬다 강찌바 찌바야 다른사람 못들어오게라 또 이상한 소리 내니까 실버상자 100구개입니다 플랜트는 10개 10개 자 갑니다 아냐아냐 아직 빛 10개 야 뭐야 안나가져 야 뭐야 뭐야 야 안나가져 갇혔어 야 그냥 깔아 이거 알겠어 깎게 아 됐다 아 아이템 까다가 비곤 잠그면 이렇게 되구나 아 신기하네 찌바야 찌바 마이룸에서 까는데 뜨겠지 찌바야 뜰거지 뜨겠지 찌바야 자 100개 와 진짜 확률 1만 루치 카드 한개 16만원째 1만 루치 16개째 와 진짜 안뜬다 2만 루치 카드 뚜뚜쿠야 17개째 와 500만 루치 진짜 안뜨네 야 레어파치 10북기급이야 진짜 3코인 아 3코인 1만 루치 1만 루치 카드 뚫을 확률이 0.5%라고 미쳤네 미쳤네 와 100만 루치 카드 뚫을 확률이 0.5%라고 18개 아 만족하자 그래도 아니야 이정도에 만족하자 만족할지도 알아야돼 1만 루치 카드 18개 받았으면 됐다 얘들아 100만 루치 5만 루치 안떠도 된다 만족한다 나는 이거에 아 진짜 안뜨네 이거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우유만루치 카드 뽑기 진짜 빡세여 진짜 핵형 100개 팬 가입하면 킵해주시나요 어 그래그래 100개 팬 가입하면 형이 킵 하나 줄게 뚱임이가 속마음은 제발 따라구 어떻게 알았어 아 아 진짜네 골드프형 오 진짜로 100개 팬 가입 고맙습니다 굿나잇 개꿀 감사합니다 킵 하나 드릴게요 골드프형 고마워 19두산 인정하고 야 5개만 루치 안뜬다 와 334개 깠는데 무려 골드프형 감사합니다 개꿀 5개만 루치 아 이말루치 그래도 이말루치 19개 뽑았다 만족한다 난 이거에 만족한다가 만족 안한다 나 사실 알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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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되는거야 이거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야 이거 개우바야 이거 진짜로 야 존나 와 일말루치 20개 떴어 일말루치만 20개 일말루치만 20개 떴어 와 일말루치 20개 떴어 일말루치 21개째 아 이제 끝났네요 일말루치 22개 크흥 시의디긋 시의디긋 니은티긋 니은타야 일말루치 카드 뜨면 니 킥비안다 해줄게 와 50,000루치 하나 떴어요 그래도 50,000루치 카드 1개 50,000루치 카드 1개짜리 떴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각인데 뭔가 1,000루치 어 뭔가 잘 뜨고 있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와갖고 왜 이렇게 또 잘 뜨냐 50,000루치 딱 1개 떴습니다 와 334개 깠는데 5,000루치 카드 딱 1개 떴어 1,000루치 카드 23개랑 와 안 뜬다 사실 아직도 지금 기대를 안 버렸다 마지막 1개에 1개에서라도 뜨길 바라고 있다 지금 와 와 진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루치 총 24만원 획득인가 맞나? 아 아니지 아니지 28만원이지 5만원짜리잖아 루치 총 28만원 획득이 있구요 RP카드는 314일에서 392일 루치 카드는 501일에서 567일 실버상자 113개에서 111개 대량 뭐 8개 얻었죠 레드 플랜트 상자는 40개 얻었네요 이렇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딱 마무리했네요 실버상자 334개를 깠는데 와 진짜 안 뜹니다 여러분들 오바에요 오바 자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의 정보통신의 김태칸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김태칸 계정에 실버상자 334개를 개봉했는데 맞나요? 344개 아무튼 500만루치 카드와 100만루치 카드는 볼 수 없었습니다 500만루치 카드가 뜰 확률은 0.5%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제가 334개를 까서 300개 이상을 까서 500만루치 카드를 못 뽑았잖아요 100만루치 카드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10개만 까서 제가 제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0개 까서라도 500만루치 카드 100만루치 카드 뜨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였습니다 유바 슉 Dot 2 2 2 3 2 3 4 3